오픈하이디 에이 형 해 봐 굿나잇 무서우면 무섭다 솔직하게 오케이 오케이 인정 화이팅 오케이 왜 내가 떨려? 원, 트리, 투, 원 점원 안 무서워 야아 점원 안 무서워 안 무서운 것 같아 도겸아 안 무서워 안 무서워였나보다 야아 인지의 히 아껴라 이야 진짜 멋있다 와 이쁘다 이야 정한이 형이다 저 뭔가 축 처짐이 정한이 형이야 사람 이렇게 축 처져서 나만 되게 요란하게 왔구나 원래 소리 지르는 소리 이야 이쁘다 이쁘지? 이야 진짜 이쁘다 나만 너무 요란하게 온 것 같아 하고 싶었는데 맨테이지 같았어 재밌었어